쟤는 뭐지? 쟤도 주고 피 채울 수 있고 아 그런거 있어 그냥 엥 에너지 바 엥 에너지 바 문 열고 가득 찼네 그래도 가득 차서 더 이상 못 넣는 것 같아요 클래식 심플 캐 심플 클래식 캐주 심플 클래식 캐주 뭐지? 모던 캐주얼 자켓 꺼 꺼 꺼 위층도 있어요 위층도 있어요 아 위층도 있다 어 시민한테 F키로 뭐 주면은 너 주니까 경험치 줬다 네 어 안 열리고 아 디스 컨척터 정크하면은 어 3층 있다 재료가 되네요 어 아 진짜요? 오오 툴이라고 했는데 이거 안뜨네 워터 저 다 다 차서 못 못 못 얻는 것 같아요 그럼 필요없는게 왜 버려 안되니 왜 아니요 그니까 워터하고 에너지 바하고 그게 차서 더이상 못 얻어지는 것 같아요 네 더이상 얻을거 없어요 내려가요 올라가는 것도 없고 내려가서 내려가서 그거 하면 돼요 내려가서 그거 하면 돼요 지금 찍었는데 가면 돼 收싶 랩 을 헉 타고 에어 그리고 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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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갑시다 한번 더 지켜야 돼요 내 발 앞에서 다 나왔는데 여기 지키는 거죠? 형 형형 형 형 형 형 형 형 가만히 있어요 나는 뒤로 쏘내야 하는거자라 형 형 같이 쪼러 오셔야구요 형.. 가만히 끝 끝 저쪽이 뭐가 되나 와 더 아 끝이구나 초록색이 또 저쪽이 뜨는데요 네 마지막 2개 우리 다 했던 거네요 네 근데 했던 거 또 했는데도 이게 되네 안된 사람 계속 도와주면 계속 그러겠네 네 그렇군요 근데 이거 어차피 배타에는 레벨 8이 끝이에요 배타에는 레벨 8이 끝이에요 피가 찬다 뭐지 여기선 가만히 있으면 피 차는 것 같아요 제 느낌이 우리 다시 왔던데 다시 왔네요 네 왔던데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아 그때 아까 전에 여기 그거 있다고 왔던데 여기 퀘스트 있다고 왔던데 거기네 다시 또 오 레벨 8이 오 레벨 8이 배타에는 왔던데 다가다 지금 클리너인가 내가 던지던 영상 효과ит 내가 던진 retire 저 지금 프레임드랍 때문에 아무것도 안보여요 왜그래? 아니 왜그런게 아니라 이벤토리 프린 좀 버려야겠다 팔아야겠네 나중에 또 있는게 있나? 이제 여기 안에서 뭐 찾아야 되는거에요 어키덕이 너 하옵이랬지? 네 저 하옵이요 하옵인데 프레임 드랍 심해요 호호 유헌에 서어 파인드 액티브 바이러스 스캐너 지우 여긴 없고 1층 클리어 2층 소다가 있네 근데 이게 뭐를 의미하는건지 모르겠어요 그니깐 바이러스 스캔으로 찾는거야 아냐 그니깐 쏟아요 쏟아 아 쏟아? 쏟아는 또 시민들한테 줄 수 있던데 방금 보니? 스캔? 스캔으로 뭐 찾는거 있어요? 내가 이렇게 떼던거야 그.. 버튼이 있네? 갑자기 컨텐니니션 스캔이로 이니시이 들어요 위로 올라가면 돼요 맨 위로 맨 위로 올라가시면 되요 어 형 어 형 예 올라오세요 올라오시면 되요 이제 쟤네들 잡고 네 어.. 샷건 얻었다 컨테미네이션 스캔 완료되었습니다. 데이터 업로드 전체 서버를 사용하였습니다. 울프님! 리밍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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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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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밍님! 울프님 감사합니다! 왜 그러는거야? 감사합니다! 울프님! 울프님! 이제 다크정 갑시다! 레벌 돌렸겠다! 어? 울프님? 아 이게 이거였구나! 울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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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사람이... 에이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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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울프님! 어 형! 형! 세 명 삼호가 좀 어? 왜 떨어져? 네 쭉 떨어졌습니다 자 이제 어디 가지? 닥쳐 가야죠 뭐 잠깐만 일단 베이스로 갔다가 베이스요? 베이스로 트레브를 탄 다음에 걸어갑시다 난 베이스 왔음요 좋아서 쓸던 거 좀 팔아야 되겠다 근데 여기서 왜 이렇게 걸어야 돼요? 소독 아 소독 그런 깊은 뜻이 흐흐흐 흐흐흐 어 뉴 사이드 미션 떴다 필요없고 레벨 6만.. 아 레벨 7 돼야 되구나 사이드 미션 그냥 둘러보는 거예요 그냥 네 둘러보는 거 그렇군 저도 안에 들어갔으면 좀 팔겠습니다 아 난 팔로 왔어 응 맞아 진짜 조금만 더 있으면 레벨 8 되는데 응 음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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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옷을 팔아야겠다 아멘은 좋네 좋아 2차원 날렸고 좋아 좋은 거래였다 다 팔면 되네 잠시만요 다 팔면 되네 눈에 감사드립니다 눈에 감사드립니다 이게 왠지 레벨마다 레벨마다 언 그게 다 다른 것 같아요 당연히 다르지 기본 RPG 게임 다 그런데 뭐 눈에 감사드립니다 눈에 감사드립니다 아 음 음 비슷비슷한 경험신다 음 무게를 좀 버릴까 티로 엉덩이 날라 어 놀랄 아 진짜 뭐요 설정 끝내고 나왔는데 이제 해피 카레이잖아 다 한테 팔아플로 플리믹이 좋은 행운 요 메뉴드에서 확인해보세요 네 다시 한번 볼게요 눈에 감사드리기 발자국도 남네? 네, 발자국도 남네? 네, 발자국도 남네? 차, 앞에 보닛 오면, 보닛이 열려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보세요. 이렇게 열려요. 아, 근데 더보 낀 걸 위로 올라가면 다시 닫힌다는 거? 안 닫히네? 트렁크도 열려요. 그래요? 어이... 여기 한번 써보세요. 이건 안 열리는 차인가? 열리네? 내가 사본 거 아니에요. 사람들 죽이셨어. 내가 사본 거 아니에요. 여기 상소, 그 상소다. 그 트레일러에 나왔던 장소. 네, 저도 끝이요. 이제 슬슬 시간이... 새벽 4시인데... 난 그런 거 모르겠고. 한 분이... 저도 앞에 창 있는 모자 갖고 싶은데... 리미님? 예. 아, 주무시는 줄. 네. 울프님. 붕대모자 같아요. 되게 그거 보기 좀 그래. 아, 진짜... 송, 송일북 닮았어. 벌써 다 왔어. 네, 네, 네. 아, 형이랑 나랑 똑같네. 수연만 빼면. 18간 기 Italien 10분 후. needs to check. 네, 2분 period 잖고 아니다. 야, 그런 곳으로 지나가는 곳? monsters. Chris & Tomas 아.. 그냥 찍었어.. 화장실 갔다올게요. 이제 다크존가서 뭐하실거에요 일단 포인트 모아서 3500 모아서 노란색 무기 하나 사고 아 일단 노란색 무기 하나 사고 그때 가서 밴딧 짓을 하죠 그게 훨씬 나을거 같은데 결국 우린 밴딧 짓을 안다는거 아 근데 AI만 잡으실래요 일단 밴딧 짓보다 다크존 펀드 있잖아요 이거 3500점까지 모으고 천만에 AI 응? 이거 쓰레지면서 야는데? 쭉쭉 가요? 어차피 다크존 앞에도 상점이 있으니까 거기서 가서 팔아도 되고 죽어라 쥐새끼 아 렉 걸려 갑자기 프레임들 악심하다 다크존이 있으면 별로 안 힘든데 여기 월드에 나오니까 힘든데 어? 인카운터 떴어요 인카운터 하시다가 가실래요? 근처에 있어요 인카운터 하시다가 가실래요? 오케이 갑시다 여기 아닌거 같은데 응? 저 넘어가요 넘어가요 뒤돌아보면 넘어가겠습니다 아 렉 걸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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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거 같고 여기 맞는거 아니에요? 응 전 중앙회선 따라가보죠 그쵸 그죠 아 렉 진작 이거 켜진데 렉 걸려? 하하핳 아 여기 맵 이동할때마다 지금 30 40 아 아 대상하게는 이게 시 그 맵이 넓어서 그러실 때 이거 지역 방어 캔 없어요 클렌즈 있습니다 제가 스캔스 있습니다 스캔스 없습니다 어 킬린나다 아 터진다 꽝 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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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원래 둘 떨물 빨리 나 빨리 와 얘 스킬 좋은데? 가스 터뜨리고 싶었는데 가스 터뜨리고 싶었는데 가스 터뜨리고 싶었는데 누구 있어요? 네 이거 인질 구출 키? 키 없네? 가스 터뜨리고 싶었는데 키 어디? 키 여기 그냥 가서 애플키 누르면 돼요 키 먹은 사람 따로 구출하는 사람은 이 사람 안 나가네 전 안 먹어지네요 잠시만요 해서 그런가 보 네 그런거 같아요 조금만 더 있습니다 메팔인데 이제 가전기 갑시다 메이포인트 해놨고 근처에 뭐있다 리코딩 디스커버 리믹님 몬테 나인데 어디서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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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고 아 아 아 오세요 네 안에 뭐 있어요? 아니요 예헤이 셈준 정리하죠 다크존에서 백발짜리 총 쏴야지 아 백발짜리 있어요? 예 주어져요 다크존에서 이건 뭐예요? 아 노란색 네 뭐가요? 지하소로 지하소로 들어갈 수 있네 총소리가 들리네요 다크존소리인가? 그럴거 같은데요 왠지 아 다크존에서 그거 쐈네요 헬기 부르는거 그것도 여기까지 들리네요 신기하다 갑시다 아 저 조금만 더 있으면 레벨 8인데 네 나 레벨 7이 되어야 되는데 나 레벨 7이 되어야 되는데 넌 기다려야 돼 무슨 일이야? 나 어디서 물어봐 다크존소리 레벨 8부터 파란 총 밖에 없지 노란 총 갖고싶은데 세이프 하우스에 있을거에요 세이프 하우스에 있을거에요 아 세이프 하우스에 있을거에요 먼저 출발하겠습니다 바크존소 들어왔습니다 괜찮아요 저 레벨 좀 하고 올게요 밖에 나가서 뭐라고 온다고? 뭐지 이거? 누구지? 레벨 8요? 저 레벨 8 좀 들고 올게요 이거 일단 우리 레벨 8 좀 들고 가죠 어 F킥 아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진짜 조금만 더 레벨 200 정도만 200GP 정도만 아 여기 또 막혔어요 10레벨이었는데 다 떨권네 10레벨도 있다고요? 벌써? 10랭크라니? 아 그냥 10랭.. 랭크 10레벨이었는데 계속 9레벨 됐어요 우리 지금 랭크가 11이잖아요 어 저기 뭐있다 충격자 있다 여기 왜 없지? 아 여기 갇혔어요 AI 잡네요 AI 잡네요 앞에 AI 아 유저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뭐 들고 있는데 진짜 조금만 더 쏘면 되는데 진짜 조금만 더 쏘면 되는데 MPC가 없네요 아 그냥 AI 잡아서 레벨 아 그게 레벨 안 되고 네 다크존은 다크존은 다크펀드만 얻어요 거기 레벨업 안 된다고 했죠? 네 그 레벨업 했으면 우리 지금 레벨 8도 있어야 돼요 정말 많이 죽였는데 AI하고 레벨 안 올랐잖아요 자 다크는 상자 우측에 상자 우측에 상자여? 네 방금 떴썧는데 상자 상자 님 님 왜요? 위에 있나 보다 펄스 점프 포니스 지금 그거에요? 네 왜 시간이요? 앞에 AI 노란색 여기있다 AI가 하도 왜 안나오지? 르미님 우리 이쪽으로 가다가는 기지나 없기는데 어? 다운됐다 뒤로 빼와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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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가 있어요? 제가 어그로 꼽니다 이게 지하인지요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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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지? 아 초록색 아이템이다 르미님 어디있어요? 저 골목으로 집어넣었어요 오예 이 근처인데 여기로 올라가는거 아니에요? 휴건 어? 여기에 폰 있어요? 폰 리코딩 디스웨이벌 어디있어요? 어? 어? 초록색이다 폰 리코딩 디스웨이벌이 어디있어요? 뭐에요? 캡이랑 사이트요 어? 놀래요 놀래요 이 새끼가 먹어버렸어 갓난 새끼 지하이 야 아이템 갖고 와 쏘요 쏘요 쏘요? 어떡해요 아니요 아이템 다 넣죠 별로 좋은 아이템도 아니에요 총같은거 가져가서 줄여버렸어 샷건 하나있는데 이거 별로 좋은곳 아니에요 저 저기 어형구역 어형구역 들어가볼까요? 예잇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스캔보다 왜이렇게 뭐 저격총 소리가 들려 여기 아무것도 없네 네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전방에 저격총 소리 리코딩 AI 안보이죠 같이가요 잡더라도 같이 잡아야 예 어 레벨 8 랭크 10 아 저 아직 모잘라요 그 뒤에 뭐하나 떨어졌어요 저기있다 위에있다 저 아직 모잘라요 더 없는거 같은데요 어 저기 쉴드 어 저기 스나이퍼 어떻게 잡지 잠시만요 아 저 지하에있나보네 아 저 지하에있나보네 라운드 하나 더 하실래요 리미님 어 저 철호사 아이템이네 저 따라가시면 돼요 저 지하에있나보네 하수구 지하로 내려가도는 하수구구가 있는데요 네 밑에 하수구 여기 밑에 하수구 저흔인다 이쪽으로 내려가야 돼요 지하에있나보네 여긴 처음 보네요 하수구 레균님 저에게 올라왔습니다 아하 어 저기가 거기구나 어 뭐가 터지는데 나 스코프에 아무것도 안보여요 나 스코프에 아무것도 안보여요 나 스코프에 아무것도 안보여요 나 그래도 힘내요 갑시다 여기 떨어지면 데미지 밀려나 입을건요 여기 트레일러에 나오던 그 에코인거 같은데요 여기 뭐 없는데요 여기요 어 여기로 떨어지면 데리려나 여기요 아예 저 있는데 잠시만요 좀 저기 토싱장 가보죠 레벨업 와 드디어 있다 컴온 컴온 드디어 레벨업 였습니다 헬기 헬기 부를까요? 잠시만요 슬퍼님 뭐 죽은거 있어요? 예예 저 죽은거 있긴 있어요 형 생애 부르죠 광역 오그로 자 이제 몰려온다 그들이 몰려온다 그들이 온다 그들이 온다 네 안좋다고 한적 없데요 초록색이 안좋다고 했지 아하 너한테 있겠거든 야 빛이 저 별로인데 어디요 여기 왔어요 제쪽에 이 친구도 뭐 저거 하려고 왔나봐요 아이템? 예 쏘지 말자 일단 뭐 좋은거 갖고 있는 친구는 아닌거 같애요 혼자 파밍하고 다니는 친구 같애요 어 여기 한명 더 왔다 쏘요? 안 쏘죠? 일단 쟤는 쏠생각 없는거 같애요 오케이 오케이 가자 자 이제 다크점 갑시다 아휴 힘들었다 아휴 머리를 정확하게 겨냥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첫번째 루터 어디로 가야되지? 아 이쪽 흐흐흐흐흐 저쪽 친구도 뭐 별로 싸울생각은 없나봐요 에 싸울생각은 없나봐 이 쪽 맞죠? 아 맞네 테이키도 쏴 어 예 마음맞는 친구네 이거 그러다가 쏴요 예 정들면 쏩니다 조심하세요 우린 뺍시다 리믹님 어디죠? 그 가는길이 리믹님 따라갈게요 우리 있는데로 와요 우리 있는데로 사자 예 네 우리 가진 데 어디있지? 코리아 다운이요 코리아 다운 코리아 다운 코리아 다운 갑시다 빨리 매거진 매거진 25% 더 늘리는거 오우 각각 3개 갑바 갑안 재정전 빠르게 하는거 네 재정전 빠르게 하는거 보다 일단 레피드 재정전 빠르게도 좋긴 한데 5% 1% 3%는 진짜 별 효과 없어요 그 파란색이니까 다크존 처음에 들어가는 입구 있잖아요 여기 가면구역 다크존 처음에 들어가는 그거 그 입구 앞에 상인이 그걸 팔아요 랩핑 그니까 탄창수 늘리는거 25% 증가 여기 가방 있는데 열려올 그거 사고 장착하는 거 훨씬 더 이득이에요 그니까 디핀스 거 훨씬 더 빨리 올라요 네 저기서 더블 럭키러 안 열린됐어요 안 열린됐어요 코리아 타너로 와요 코리아 타너로 아 잠시만요 저 지금 렉이 와 저 방금 프레임 1까지 갔어요 컴퓨터 프레임 1이 컴퓨터 잡고 하는거 아니에요? 서더님이랑은 저쪽 시작점이 계시네요 네 저 이제 레벨 8 되고 왔습니다 코리아 타너로 코리아 타너로 오 rattacan 스페리어 스페셜 스페셜 있고 스페이라면 뭐가 더 좋지? 나는 레벨 8만 6 그건 뭔가 더 좋죠 키스러워 모래로 부품 사놓으면 좋은게 일단 어떤 무기를 껴도 이걸 장착할 수 있잖아요 제품을 사놓을까 싶기도 하고 일단은 래밍님 이거 우리 유지하려면 그것만 죽여야 돼요 그 경기들만 죽여야 돼요 그 경기들만 죽여야 돼요 래밍님 잠시만요 올 거야 올 거야 빨리 와 가요 가요 일단 AI 파이밍 하실래요 래밍님 우리 네 같이 해야죠 호니 호니 지금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AI가 만납시다 저쪽으로 갑시다 우리도 어디로 가야 되거든 아 이리로 가야되면 이제 그 길 중고 있는데 여기 양균님 쪽으로 하면 되는 거로 네 우리도 그쪽으로 갈게요 여기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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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게 AI가 있는 곳이 감염된 구역인 것 같고 네 감염된 구역죠 일정시간으로 스폰이 된 것 같은데 근데 감염된 구역에 클리너가 있는 이유가 클리너가 그거에요 청소부인데 감염구역 없애려고 화방 들고 개인들 잡으면 되는 거구만 꾸준히 일하는 애들이고 리밍님 가죠 뭐 갑자기 다크존에서도 다크존 키를 먹는걸로 하죠 키먹고 다크존에서도 어 여기 방사능 구역하는 아 여긴 아니구나 여긴 딴 데에요 갑시다 이쪽이쪽 앞으로 쭉 한 명 앞에 한 명 앞에 거시기 한 명이 한 명 쏘지마요 쏘지마요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지? 풍대를 보는데요? 어디? 팝상테스트 칭 칭 아니? 쏘지말라네 음 쏘지마요 쏘지마요 갑시다 갑시다 아 이거 왜이래 됐다 방사능 구역 앞에 코리아타원 쪽에 한 명 하나 있는데 쏘지마요 쏘지마요 아 여기 비었네요 비었는데 아니에요 여기 어 우리 한번 가봤던데 없어 없어 없어요 자체사운드 에이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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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다가가면 그냥 에 쓸모없는거 에이아이 웬만하면 안 줍는게 좋은거 같아요 에이아이 에이아이 에이아 traz 솔직히 여기는 에 про 바가 值식 랭크 올라가는게 랭크 올라가면 좋은건 없는거 아니고 응 Anger 에 스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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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킨equ8 스캔 썼습니다 에 있어 사운드 여기 있다 여기 왔어요 한명 컷 저거 컷 밀어 올라가야지 컷 아이템 어디 좀 많이 운가? 아까 전에 그 개들인데 한번 가보실래요? 저 앞에 밴딛 있습니다 제쪽에 전방 밴딛 울펜이 빼야 울펜이 빼야 울펜이 빼야 일단 빼야 울펜이 일단 빼야 울펜이 일단 자리 잡고 울펜이 일단 자리 잡고 울펜이 일단 자리 잡고 울펜으로 이제 들어올까요? 울펜으로 이제 들어올까요? 아냐아냐 잡지마요 울펜이 대도록이면 컨택트 하지마요 개들이랑 괜히 죽었다가 펀드만 뺏기고 울펜이 지금 클래식 MI1 있어 울펜이 별로 안죽지 않은 것 같은데 울펜이 지금 클래식 MI1 있어 울펜이 왜 들어가지? 울펜이 그거 처음에 잠시만요 울펜이 방사능 구역 울펜이 울펜이 일단 싼으로 다니면서 방사능 구역 보이면 방사능 구역으로 가요 울펜이 일단 저기 가죠 저기 북동쪽 맨드마크 있죠 울펜이 일단 리밍님이 선두로 그러면 형 그리고 이거 맞아요 가만히 일단 리밍님 선두로 어 저기 우측 우측 어 여기 뭐 많네요 여기 많아 여기 많아 여기 많아 갈게요 인컴 인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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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끝 어디 있어요?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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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컷 하나 더 어그로 아 나도 잡아야 되는데 뭐야 뭐야 내가 이거 너무 없다 이 질이 안 좋은거 이쪽쪽에 밴드 있네 아 그 밴드 타니까 그 밴드 생각났어 자꾸 밴드 안 잡을거죠? 네 얼프님 내려와요 그냥 내려오시는게 낫지 밴드 타니까 밴드 타니까 노란색 노란색 밴드 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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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 떨어졌다 밑에 한명 더 노란색 한명 더 밴드 타자 그래 뿅 아 Marchegiani 피할색 바로 하지 나 나 뭐 차리먹지말거 신체 차리먹지마 . 밴딧 잡아요? 잡지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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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것도 별로네 일단은 한 명 있는데 잡아요? 네 두 명이에요 두 명이에요 바로 한 명은 잡죠? 잡으면 우리는 밴딧은 잡을거에요 밴딧은 잡아도 안될거에요 그니까 해골 표시가 뜨면은 잡아야 돼요 떠 있잖아요 지금 그럼 저 해골 표시 안뜨는데 저는 저 앞에 또 있어요 왜이래 이거 점수 많이 오른 앞에 AI 앞에 AI 확인 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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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패스 전면에 AI 하나 나와 전면에 가 어 클리어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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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재무셨다 죄송해요 아휴 살려 살려 누가 날 썼어요 아 누가 누가 오프닝이었어 오프닝 어디 가고 있어요 보통쪽 가려고 했는데 왜요? 우리가 보통쪽 가려고 했었나? 보스 잡다보니까 갑자기 방향이 엔드마크 이쪽 하나 찍고 지금 찍었는 쪽으로 가면서 가죠 찍어놨거든요 아 이거 너무 너무 구분이 안돼 네 그니까 스캔 누르면 그니까 위험 위험도가 있는 사람 스캐닝이 돼요 여기 안에 들어가실래요 여기 안에 한 명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안에 뭐 있긴 있어 스캔 스캔 스캔했는데 안 잡히지 않았어요 안 잡혀요 어 여기 여기도 들어줘는데 아 여기 그때 왔었잖아요 오프닝 어떻게 형 가만히 형 가만히 아 또 잡으셨어 안 돼.. 왜 저.. 아니 얘가 날 때리는데 어떡해 내가 가만히 맞아줄 수 없는 거고 이거 우리.. 어떻게 해? 시간 버리고.. 시간 버리고 가야 지하에 숨어있죠 지하에 지하에 나 옥상가서 숨어있어요 지하에 있어 지하에 아니 제가 날 때리는데 어떡해 아니 땀에 시켜놓으시지 그냥 아 맞다 그러되겠네 죽이지만 아니면 그럼 지하에 내려왔어요 우리 지하에 있어 우리 지하에 있어 우리 지하에 있어 죄송해요 죄송해요 어디 있어요? 빨리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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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 여기 있습니까? 아까 전에 뭐야 저희 나갔을 때 한 명 마주치는 애가 왓더 버그 하고 도망갔어요 아 진짜 웃겼네 아 저 어딘지 몰라요 아 저 어딘지 몰라요 아 지하가 어딘지 모른다니까요 노란색 보란색 노란색이 어딘지 몰라요 저 죽었어요 아니 저.. 시도에 있다니까 아 저.. 소드님 당하셨어요 네 죽었습니다 아 육뱅이.. 와.. 남균님 내려오세요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40초 같이 좀 가주면 안돼요 좀 기다려줬다가 우리 왔는데 너 혼자 거기 있네 하.. 올라가지마 어 뭐야 또 쏜다 나 30초 30초 뒤로 쭉 빠져요 아.. 아.. 건드려 오.. 어 있어요? 지하에 있죠 지하에 있다고요? 20초.. 15초 아.. AI.. 밑으로 내려오세요 아.. 진짜.. 아.. 싫다 진짜 어쩌겠 얘 버려지는가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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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 혼자 생각하지 마요 우리 혼자 생각하지 마요 기다려주고 막 그래야 되요 우리 그래야 될 것 같아 그래야 될 것 같아가 아니라 노란색이에요 틀렸다 틀렸다 여기 하나 있는데 헤비 머신건 스프링? 아휴 그냥 풀렸고 올라갑시다 어디있어요 같이 좀 가요 너무 너무 멀다 이게 버리는게 보여지죠? 어디에요 저 안보여요 올라가기가 지하에 있거든요 나갔다 나갔지 어디있지 뭐지? 저 지하갑니다 지하갑니다 아 또 보신자고 쏴버릴버렸네 아이 왜 안올라가죠 잠시만 됐다 지대에 보면 노란게 있어 노란거 지하에 내려가는 입구 네네네 갔어요 오우 놀라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제발 가만히 있어요 제발 가만히 있어요 가고있어요 저 지금 가고있으니까 제발 가만히 있어요 무리를 해치려도 마음은 없어보이고 아 진짜 3천 3천 5백점에 진짜 뭐 한번 먹어보세요 진짜 주황색 총 하나 사고싶다 우울프님이 쟤네들이 해칠 생각이 있어보여 가만히 있어요 어디로 가야되요? 위로 위로 네 지금 남규님이 네 스쿼드 리더니까요 네 맵에서 찍어주시고 네 지금 찍혀진 점 저게 보통 쪽이에요 자 안찍혀진 주황색 점이나 그런거 안나와요 어? 다시 찍어볼까? 좀 나오는데요 지금은 이제 나왔어 이제 나왔어요 오케이 가자 글러브 필요없어 어디 좀 붙어서 가면 안되요 벽에 벽에? 아뇨 좌측에 있구만 이게 아니네 유저인가? 전방 유저인거 같네요 확인 안되는데 잡히는거 없어요 잡히는거 없음 이쪽 맞아요? 지금 가고있는게 보통쪽 오늘 말 딱 정해서 가는게 아니라 가다가 나오면 잡는거고 유저 전방이에요 같이 가요 같이 가요 뒤에 뒤에 없어 유저 저희 따라 붙었습니다 뒤에 후방에 어디갔지? 다시 가요? 어?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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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이 408짜리다 608 위로 올라가야되는거 같은데 아뇨 전면이요 아 아 땡틴으로 올라가야되는거 아 없는데 땡틴도 개극혐 던틴 던틴 여기 위에도 한명 있던데요 여기 위에도 한명 있던데요 어 둘이 갔다 위에 한명 위에 한명? 확인 이쪽 이쪽 전매도 않아 컷 컷 어 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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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파템 나왔다 어 파템 나왔다 여기 핵이 불렀다 파란템 네 파란템 나왔으면 핵이 불러야죠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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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 밑에 한명 사다리쪽에 한명 사다리 한명 있어요 내려가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또 어 그 갈곳 이건 꼭 써야되네 지금 북서쪽이 지금 헬기 불렀거든요 저희는 아래로 내려갈까요 그러면은 저쪽 따라가죠 저 북서쪽에 헬기 불렀는데 지금 우리가 도착하면은 헬기 떠나고 없을 것 같아 에 괜찮아요 우리 속도 충분할걸요 어차피 헬기 찍어 일단 가죠 저쪽 어디있어요 앞에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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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에도 있어 그쪽에도 있고 어 그럼 나중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어 나중에 나중에 저희한테 떠나보내고 한명 더 있어요 어 어 네 네 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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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17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 정도면 괜찮은편 하다 개잖아요 계속 뜨고 있어요 지금 어 잠깐만 그 분이 저런가 고고고 고고고 갑시다 남규 형 따라서 가요 네 형 따라서 가요 오우 좌측 되게 무서웠네 창발 너무 좋다 보자마자 울퍼린 총 잘 쏘시죠 네 가로 지나갑시다 총 잘 쏘는데 네 아군 사격도 너무 잘 쏘셔서 흐흐흐흐 피하실 때는 뭐해 여기 한 명 있을 것 같은데 여기 한 명 있을 것 같은데 안 보이네 상자 하나야 상자 하나 일단 안 열려 상자 하나 있는데 안 열리네 일단 올라갈까요 올라갈까 말까 지금 되게 고민인데 나 지금 뭐 안되는데 갔어요 헬기 갔어요 쟤들 가겠죠 위에 하나 있어요 한 명 한 명 퍼센트 한 명 우리 애들 내가 내가 한게 부릅니다 네 쟤들 쟤들 안 가는데요 계속 우리 후방에 AI 하나 대만 애들 있네 쟤 쟤 쟤 안 가는데요 저래서 거슬리게 하면 쏘버리죠 일단 우린 숨어있어요 일단 우린 숨어있어 일단 우린 숨어있어 일단 우린 숨어있어